아름다운 분은 제주 아름다운 분은 제주에는 별도 많지만 인정 많고 마음씨 고운 아가씨도 많지요 감수감 감수감 난 어떡할래 감수감 설렘 사람 보낸 시에 타고들 난 혼자 없어 정준휘! 성공! 아 섹시하다. 다시 배한성씨와 서유리씨입니다. 준비되셨죠? 네!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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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당히 고개를 들게 친구여 지금이 시작이라네 라라라라 마음에 가득히 꽃피우고 라라라라라라라 친구여 마음껏 웃어보게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서유리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잘한다 그러고 보니까 얼굴에 약간 김윤아씨도 있고 약간 고양이상이 있어요 여기는 고양이상 이쪽은 시베리아 호랑이상 좋아요 자 이제 다시 우리 정주리씨와 퓨어입니다 퓨어 리드싱어 노래 좀 들어봤으면 좋겠네 이제 곧 하겠죠 찬이 준비됐어요? 준비됐습니다 네 본인의 창업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멈춰 임창정 늑대와 함께 춤을 이 노래 빨라서 부르기 참 어려운 노래인데요 일단은 네 본인의 창업이 나왔으면 좋겠네 너를 처음 본 순간 난 숨이 멀져버렸었지 하늘은 노랗고 머릿속에 지게 종소리만 울려 하지만 침착해야 지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순간이야 서두르면 망쳐버릴 테니까 하나 둘씩 차전을 실행해볼까 차전을 실행해볼까 세상엔 둘도 없는 괜찮은 남자로 보여 가사할텐데 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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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댄스올라이 나의 손을 잡아봐 넌 이미 내 손을 잡았으니 말을 벗어날 순 없어 사랑 사랑할 거야 너만 좋아할 거야 나도 이렇게 만나지다니 사랑에 빠져버렸어 에이 비용 찬유야 찬유야 일로와봐 찬유야 일로와봐 찬유야 괜찮아 괜찮아 노래 부르면 너무 매력있지 않아요? 찬유야 잘했어 찬유야 잘했어 우리 찬유군은 긴급히 휘 라인으로 영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입니다 뭐야 이휘재씨 영재잖아요 이름 응? 이형재잖아요 내가? 니가 아 내가 아니 그건 이제 결혼하신 분이고 어? 방송은 이휘재가 결혼은 이형재가 언제까지 총각 행세를 하나 두고 보자 어디 자 이번에 다시 우리 배한성 선배님과 우리 유리씨입니다 멍쳐 찬유야 찬유야